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민어회, 그리고 민어 전, 그리고 민어 곰국입니다 초복이잖아요 그래서 민어가 보양식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김에다가 김에다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김에다가 그죠? 언제 가야 할까요? 오 intuition 식감이 interven답니다 저게 싱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체 김태리 엄청 싱싱하게 포기했어요 너무 맛있어 음료 먹는걸 깜빡했어요 탄산수에 패치원우루쥬 퓨레 넣은거예요 민어 부레예요 퓨레! 맛을 낼거예요 꾹꾹꾹꾹꾹! 참기름은 질기 껍질 미너젼 미너젼 다 먹기 좋은 음식은? 나는 맛있게 먹는 걸 먹기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아...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제가 한 번 더 뺨을 제가 못먹는다 제가 다른 곳을 더 먹었고 한잔에 기름에 두고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밀려면 진짜 맛있어요 비벼서 먹는지 너무 맛있고 무슨 맛인지 좀 더 먹으면 좋겠는데 아이고, 좀 더 먹어야 겠어요 저는 몇몇은 먹으면 좋겠지 그래도 저희도 먹으면 좋겠지 은근히 먹으면 좋겠지 마늘은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그거랑 잘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먹다는 생각이 듬뿍 락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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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맵다 뼈져나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나는 strongest 조금 더 bureaucracy 이모는이야 리액션 뼈져나 뼈져나 어깨 Dziękuję 너무 마음에 드세요 진짜 맛있게 먹으니 불닭볶음면닭볶음면은 한입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겠네요 네, 저는 이게 진짜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그냥 먹으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는데 잘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갈릭.. 밥이 다 먹어요 밥을 안 먹다가 우리 집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참김을 먹어서 고추냉이도 쫄깃하네요 고추냉이도 너무 맛있었어요 와우 고추냉이도 잘 cat 고추냉이도 잘 먹었어요 고추냉이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고추냉이를 먹기 좋더라고요 고추냉이도 잘 먹기 좋네요 저희는 퇴돌로钓岩bows이 정말 고소한거 같아요 저는 퇴돌로 만드는게 특이였어요 그렇다면 퇴납우스 퇴납우스 저는 퇴납우스에서 특이였어요 여러분, 퇴납우스에서 꼭 한 번을 slim해서 그리고 한 입에 만들 수 없는 느낌 사장님은 한 입에 먹어야 하는데 일찍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좀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항상 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면이 못먹는거야 면이 진짜 맛있음 면이 탱탱해진다 면이 다가압해졌면 면이 꼭 먹으면 더 맛있음 면이 면이 없을 것 같네요 면이 좀 더 맛있으면 더 맛있었고 이 면이 많이 먹으면 더 맛있었음 면이 더 맛있었음 단무지 한번 먹고싶은 양념에 자기apor가 더 잘 어울려요 뭐니? 저는 오픈한 식감은 그 즈음에 쭉쭉쭉쭉쭉쭉쭉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해먹고 이 레시피는 정말 정말 인상적이였어요 너무 맵다 이번엔 치즈가 더 잘 어울릴 거 같아요 치즈가 더 많아서 치즈가 더 좋아해요 치즈가 더 많은 느낌을 써요 저 큰 음식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은 음식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병원에 있을까? 오늘 저녁들에 ener 너무 맛있어 여러분, 그 소금을 사먹을게요 태 dramatic 부족하고 식사도 맛있게 쪄요 간장과 소금을 넣어서 다 먹은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은 양념이 많이 넣었지만 한 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가 나와서 너무 맛있어서 역할이 아니라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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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장 잘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몸보신으로 민어웨랑 민어전, 민어전, 민어곰국 먹어봤는데요 민어의 뱃살이랑 민어의 불에는 되게 느끼한 듯하면서 기름기가 좀 많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껍질은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되게 질겅질겅 할 줄 알았는데 한번 데쳐진 거라서 그냥 입에 사르르 녹아요 그리고 그냥 회부위는 삼치회 그런 맛이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곰국 진짜 맛있어요 지리탕 이런 맛인데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뭔가 든든해지는, 튼튼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어전도 동태전 이런 것보다 진짜 훨씬 맛있었어요 엄청 부드럽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양식 드시고 여름 한번 잘 이겨내 보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